나랑 사귀자. 나 걸어. 아 미친 진짜. 최수지 울지마. 꺼져. 너 안 왔으면 눈물도 안 났어. 니가 샘나서 저러나 보다. 저런 애들은 뭘 더 가져야 샘을 안 내는데. 나 같은 미모의 남친? 꺼지라고. 우리. 사귈래? 나랑 사귀자고. 내가 주석 모아서 애들한테 무시당하니까 불쌍하냐? 야. 하긴. 너랑 사귀면 아무도 못 건드리겠다. 그런 게 아니라.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 주치의라 고마워서. 왜요? 언제 고치냐? 사람 마음 안 믿는 거. 나한테서 뭘 더 뺏어야 되는데. 수지야. 수지야. 수지야 왜 그래. 안 돼 수지야. 안 돼. 지금 가까이 가면. 수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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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괜찮아. 아무것도 아니야. 괜찮아. 다 괜찮을 거야. 다 괜찮을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. 난 안 없어져. 지금 네 옆에 있잖아. 어떡해. 내 편은 니네밖에 없는데. 걱정 마. 나는 네 편. 최수지 편. 나는 네 편. 최수지 편. 야 봤지? 너 질투하는 거.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. 어우. 우리 수지. 또 그거한테 크렁크렁하고 있었죠? 뭐하러 오냐. 최교수야. 너 보러. 아 미친. 진짜 내 차단. 아 입 벌려. 빨리. 나 좀 놔두라니까. 최수지. 오빠 왔다. 내가 시련당했냐. 왜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지랄이야. 미안. 고마워요. 왜. 눈곱이 있어도 이쁘구나. 우리 수지는. 시끄러워.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요. 얘 불알 친구예요. 나츠를 무인도에 갖다 놔도 아무 일 없어요 우리. 알았어요. 으유. 멋있어 죽겠어. 우리 다른 팬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은 일이잖아. 저기 형이 형. 할 말이 없으시면 그냥 입을 닫으시는 게. 네? 우리 세주 그게 무슨 태도니? 형이 동생들 걱정돼서 그러는데. 뭐가 걱정되는데요? 지금 뭐가 궁금한데? 일찍 알았으면 어쨌을 건데. 됐다는. 우리 집 어른들이 왜 말 안 해 주셨지? 오빠가 일찍 알았으면 수지 안 놀라게 귀띔이라도 해 줄 텐데. 오빠가 무심했다. 미안. 치겠네. 이 와중에 니네 집안 정보력 자랑하냐? 지금 얘 지옥이잖아. 눈이 있으면 보고 생각이 있으면 좀 닥치라고! 그만해. 시현이한테 나 가봐. 가보라니까.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.